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2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2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20장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마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미니라. 너는 층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출애굽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결혼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 예식 서약을 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룩한 예식에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으로 살 것을 또 하나님의 신부로 살 것을 약속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예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 식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늘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20장의 식계명은 직접 식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려고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언약의 돌판이라고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계명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고 10마디 말씀으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후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10가지 말씀이 식계명이라는 용어로 쓰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식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성경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이 식계명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련회 때나 여러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이 식계명을 외워야지 꼭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외우면서 외우기도 힘든데 10가지 계명을 순서대로 외우기도 힘든데 이 외우면서 외우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사는 것이 가능한가 외우기도 힘든 이 식계명 말씀이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갈수록 이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구원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성민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식계명이 처음 시작된 말씀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하니라 네 오늘 식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인지 직접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떠한 분인가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마치 결혼식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또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따라가고 또 좋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많은 불평 속에서도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평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실패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 그렇게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대함으로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대에 늘 매번 하나님의 기대를 미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는 아무리 똑똑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불평들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성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며 너는 기억해라 나는 너를 출애굽시킨 너의 하나님 여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인생에서 나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감동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나를 건져내신 분, 인도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감사와 매일의 기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토요일에 학교를 마치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부담감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부담감은 거제도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네가 거제도에 잠깐 다녀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마음의 부담감이기도 했고 당시 거제도에는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사촌 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여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반대의 이유가 불신자 가정에 결혼을 하게 되어 많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신앙심이 굉장히 좋아 그 언니가 했던 이야기가 내가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겠다 전도하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거제도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내려간 언니는 그 불교 가정에서 더 불심이 가득한 안타깝지만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언니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거제도로 내려가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다가 가기로 하였습니다. 가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부담이었는지 알게 되겠지 하고 순종함으로 4시 정도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거제도까지는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거제도로 갔습니다. 10시가 다 되어 그 언니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에서 둘째 조카가 나오더니 문을 열고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랗게 뜨더니 그 현관문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니가 빨리 결혼하여 20대가 된 그 조카가 나이가 많은데 그 현관에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제가 하나님께 그런 부담감을 가질 때 저희 조카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만 알고 모든 가족들이 몰랐던 일이었는데요. 저희 둘째 조카가 공황장애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계속해서 그 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우울의 상태가 계속되니 하루는 내가 이래서 살겠나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기도는 하고 죽자. 아빠가 믿는 부처여. 이모가 믿는 하나님이여. 모든 신이여. 신이 있다면 나에게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병원에서 돌아오는데 그 버스 안에 너무 신기하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 본인 혼자 있었다고 해요. 그 기사와 버스 기사와. 그런데 그 버스에서 갑자기 라디오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오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울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수 있나? 라고 생각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찬양이 나온 것이 우연일 수 있으니 정말 살아계시다면 서울에 있는 이모가 오늘 내려와서 내일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10시에 그 집 초인종, 현관 초인종을 누른 것입니다. 우리 조카가 엉엉 울며 그날 저에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여는 예배에 우리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 조카와 기도하고 추수감사주일에 제일 첫 예배에 갔습니다. 그날 함께 아무 말하지 않고 교회에 갔는데 가서 예배하면서 특별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예배했어요. 제 조카가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내가 제가 조카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오늘 왜 이렇게 울었니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이 조카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서 내가 너무 울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 이러면서 또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날 조카가 자신을 어둠 가운데 살릴 수 있는 것은 상담도 어떠한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치료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밝은 아이로 그날부터 새벽 예배 다니며 사역자인 이모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년부 회장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섬기는 아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또 올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과 재로 가득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은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다 붙들고 기도해도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10가지 그 말씀 10계명 중에 제 1계명 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저는 10계명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1계명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도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니 1계명에 놓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계명이 지켜질 때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1계명이 늘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처음에 있는 앞쪽과 뒤쪽에 있는 그 10계명만 따로 떨어져 있는 그 10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헷갈렸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말씀 가운데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 말씀이 1계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 아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쪽에 가면 4절, 5절에 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야기가 늘 헷갈렸습니다. 예전에 제주열방대학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이지웅 목사님이 이 대목을 이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 이러한 뜻이구나 라는 이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에는 히브리서 성경에는 나 외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알파나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 얼굴 앞에 라고 번역이 된다고 해요. 이 번역으로 해석해보면 오늘 말씀이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어떠한 것도 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보자 내 얼굴 앞에는 이 얼굴만 있게 해라 라고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니 1개명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3절 오늘 읽은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자는 것은 너와 나만 교제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며 살아가자. 내가 네 안에 거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우선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을 내 앞에서 재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10개명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1개명이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알고 있었던 그 어릴 때는 이 1개명이 참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다 보니 하나님 말고 내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매번 구하지 않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섬기고 있지 않지만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지만 내 안에 포기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잘해야 하는 마음, 자존심,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앞서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다. 돈, 명예, 자녀, 직장, 가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5월에 가정의 달이 되면 믿음의 가운 콘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가정의 가운들이 있으셨지요. 정직, 바르게 살자 이런 가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정직과 바르게 살자 이런 가운도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운을 좀 세워보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가운을 콘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 콘테스트에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몇 해 전에 1등을 했던 가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많은 웃음도 나고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운들이 이제 제출되었고 그 안에서 심사숙고하여 1등한 가운이 네 글자였다고 합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네 글자였는데 이 네 글자가 그건 바로 멀더바레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는데 멀더바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데 멀더바라냐는 것이에요. 제가 그 가운을 듣고 아 맞다 멀더바라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떠한 것 바라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지 알지만 오늘도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계명을 하나님 사랑함으로 지켜내기를 애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도 넘어질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2절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완이라 세상의 종로로 타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의 우리를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드릴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걸 구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로를 닫은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눈물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개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깊은 갈망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에 올라오셔서 주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신부의 마음으로 신부의 영으로 주님 오시기를 매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천국 가기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개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기대어 하나님 심장 소리를 듣는 자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른 어떠한 것 구하지 않고 주님만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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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부어주십시오